시냇물이 왔어요. 시냇물이요? 네. 들어오세요. 네. 우와 맑다. 차갑다. 차갑다. 제이야 물 어때요? 차가워요. 물이 차가워요? 차가워요. 들어올 수 있어요? 이 정도면 차가울 수 있어요. 오 지수야 차가워 안 차가워? 차가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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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수야 차가워요 안 차가워요? 차가워요. 아 튜브가 꽂은 튜브. 튜브요? 우와 제이 지수가 부축해주고 있는 거야? 도와주고 있는 거야? 와 너 손잡지 마. 아 시원한데? 아 시원한데? 와우. 지수 왔어요? 지수야 어때? 오 여우야 지수야. 지수야. 가부다. 소뚜루. 지수? 가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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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야 우리 어디 왔지요? 수맨물. 수맨물 어때요? 수맨물. 수맨물. 와우 지수. 야 야 야 야. 야 나 밥 줘야. 공부야. 이신정불라. 지수야. 지수야. 지수 빨리 와 지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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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. 우와 조신. 귀88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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우 조심. 조심. 거기서 놀자 제이야 이제 그만 거기서 놀자 여기 못 오겠어 어 거기서 놀자 이제 거기서 가자 아 근데 여기서 놀아 제이야 어때요 물? 물이 진짜 많지 오늘은 천마산에 왔습니다 워우 미끄러워요 오 여기가 아프가워요 지수 다 젖었어요? 제이지수 바위 밟지 말아요 미끄러져요 제이야 왜? 지수야 왜? 신발에 뭐 들어가서 돌멩이? 아구 봐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막 하면 빠져 안 빠져 빠져 그지? 빨리 와 됐다 아이고 재희야 이제 그만 거기서 놀자 이제 재희야 거기서 놀자 재희야 거기서 놀자 재희야 거기서 놀면 되겠다 딱 좋다 재희야 지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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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안 졌어? 아니요 어? 기술 다 젖었어 저기요 어디 오셨어요? 도토리에서 사왔어요 도토리요? 네 거기 도토리가 있어요? 네 많이 있어요?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우와 우와 이거 이거 사진 찍어볼게요 네 사진 찍어볼게요 사진 찍어볼게요 사진 찍어볼게요 여기요 도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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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람쥐들이 먹고 있는데 다람쥐들이 와서 근데 갖고 가지 않아요 오 여기 다람쥐들이 먹는 거예요? 네 아이고 네 지수 넘어졌어요? 하아 어어어윰 괜찮네요 도토리 또 찾았어요? 네 더 많이 찾아봐요 재희야 지수야 이거 은행나문데? 도토리 없는데 은행나문데? 여기 있을거같아요 그리고 왓채가 제일 여기가 무슨 나무야? 은행나무요 은행? 네 지훈아 이거 무슨 나무야? 은행나무 이거 무슨 나무야 엄마 엄마 어디 모아주세요? 아빠 엄마 이러면 귀여워 여기다 엄마 도착했어요 응 도토리 찾기 상황인데 또 어디에 지수는 도토리 찾았어? 아니요 지원이는? 지금 또 뭐 찾고 있어요? 벌레요 벌레요? 벌레가 있어요? 엄마 벌레가 내 손에 떨어졌어요 정말요? 네 여기다 어디요 벌레야 어메게 어디에 있는지 어디요 사배가 있어요 개미인데? 고미에요 오미가 떨어졌어요 네 엄마 엄마sti 없지? 엄마 오빠 엄마 엄마 안 떨어져요 어디있지 저기 찾아봐 어디 있지? 엄마 엄마 어디있지? 이렇게 닫기만 해도 빵 안 떠지는데 대단합니다 시커멓게 탔는지도 알아요 우와 검은 그을음만 생기고 이렇게 검은 그을음만 생기고 터지지 않아요 무조건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짱 어떡해 기다려봐 불편하나봐 불편한가 렛 미 아웃 따란 그래요 갑니다 안 돼 침을 내리기 하하하하 돌려주세요 나오고 있나요? 싸웠습니다 우와 여기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 날기만 빨리 안이게 못쓰기해 우와 지수 사보겠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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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그렇게 해 그래?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하하하하 하하 아하 파이팅 か 수報導 Taking the highest 오우 진짜 오우 먹었다 먹었다 친구들도 아아 에이아 부이 할 수 있어? 올라가세요 화이팅 화이팅 일진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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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출발 솜서탕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오 소통이 같아요 우리 원작퀴즈TV 친구들 한번 맛볼게요 아